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툴타임에서 스프링부트와 FCM 연동을 통한 쿠시알림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심재업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이해, 스프링부트와 FCM 연동, 푸시알림 구현, FCM 토큰과 토픽을 백엔드에서 관리하는 방법 터득, FCM 성능 효율 알아보기입니다.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스프링부트 기초 지식과 FCM 토큰을 요청 수신하고 푸시알림을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앱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툴타임에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윤석찬 아구의 PWA 환경에서 UFC 기능을 위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사용법 소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텔리제이 IDEA 설치와 JDK17 설치가 필요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백엔드에서 서비스로,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입니다. 백엔드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한테로 제공하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면 서버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파이어베이스는 Java, Python, Node.js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플랫폼을 지원하며, 낮은 개발 비용과 쉬운 난이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주요한 기능들로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 어센티케이션, 클라우드 스토리지, 호스팅, 클라우드 메시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기능은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줄여서 FCM입니다.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은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무료 전송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솔루션이라고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FCM을 통해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및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iOS, 웹 등의 플랫폼에서 푸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 환경별로 개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CM은 교차 플랫폼 메시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FCM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푸시 메시지란 PC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 보이는 팝업창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제 FCM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M 메시지입니다. FCM 메시지는 알림 메시지인 노티피케이션 메시지와 데이터 메시지 두 개의 메시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겟팅, 즉 구독할 수 있는 기기 양은 단일기기, 기기그룹, 주제구독 세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위의 개수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양입니다. 보통 알림 메시지와 데이터 메시지를 같이 공용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과 휴대폰 푸시 알림 메시지는 알림 메시지를 이용하고 알림 메시지를 클릭하였을 때 앱 내 특정 페이지로 이동이나 어떠한 액션은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하고 투드메이트 알림을 클릭하면 투드메이트 앱으로 들어가지는 클릭 액션은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알림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키 모음이 사전 정의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알림을 전송하는 메시지를 만들 때 옆의 코드의 노티피케이션 클래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파이어베이스에서 정해놓은 제이슨 타입을 지켜야 합니다. 노티피케이션의 경우에는 타이틀, 바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앱이 백그라운드 상태이면 알림 메시지가 알림 목록으로 전송되고 포그라운드 상태의 앱인 경우 콜백 감수가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데이터 메시지는 맞춤 키 밸류상만 있는 사전 정의된 키 모음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정보는 공통 데이터 키에 캡슐화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앱이 콘텐츠를 해석합니다. 따라서 커스텀 키 밸류상으로 적절한 키를 설정하여 클라이언트 앱으로 데이터 페이로드를 보냅니다. 이때 커스텀 키 밸류상의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약어에는 프롬,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타입 또는 구글이나 GCM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메시지는 메시지를 수신한 모든 플랫폼의 클라이언트가 해석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 앱이 콜백 감수의 데이터 페이로드를 수신합니다. 데이터 메시지의 경우 프렌트엔드 개발자와 커스텀 키 밸류상과 제이서 형식에 대해 상의 후에 메시지 형식을 만듭니다.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전송 요청의 페이로드 중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타이틀, 바디, 데이터 필드만 있는 매우 간단한 알림 페이로드입니다. 이렇게 노티피케이션과 데이터 페이로드가 같이 있을 때 백그라운드 상태일 경우 노티피케이션 필드만 수신되어 사용자가 알림을 탭한 경우에만 앱에서 데이터 페이로드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APNs,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iOS 안경이죠.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타겟팅하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플랫폼마다 필요한 부분을 재정의해서 맞춤 설정도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메시지를 맞춤 설정할 수 있는 플랫폼별 키가 있습니다. 이러한 키를 사용하면 메시지 하나로 여러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서로 다른 페이로드를 전송하는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푸시 알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액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iOS는 카테고리, 안드로이드는 클리케이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메시지에서는 토픽을 설정해서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토큰으로 필드를 수정해서 특정 기기에 타겟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CM을 이용해 각 유저들에게 위의 FCM 메시지, 즉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 토큰과 토픽을 활용해서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FCM 토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CM에서 토큰은 앱이 FCM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한 식별자로 앱은 서버와 통신할 때 토큰을 사용하여 FCM 서버에서 앱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FCM의 토큰은 앱이 설치된 디바이스마다 고유합니다. 앱이 설치된 디바이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토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버는 이러한 FCM 토큰을 사용하여 특정 디바이스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즉, 토큰은 파이어베이스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별 접속하는 기기의 고유 아이디입니다. 따라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디바이스마다 토큰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사진의 코드는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 나와있는 FCM 토큰을 통한 알림 전송 예시 코드입니다. 특정 기기에 대한 토큰 값인 레지스트레이션 토큰 값을 메시지에 넣어 특정 기기 한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의 토큰을 넣어 여러 기기에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호출당 최대 500개의 기기 토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픽입니다. 토픽은 일종의 채널로서 이를 통해 일련의 수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구독 및 구독 취소 요청 시 FCM은 구독한 유저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언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를 통해 구독과 구독 취소 요청을 FCM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토픽을 통한 푸시 발송 시 토픽을 구독한 사용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픽 발송의 경우 유튜브의 구독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독을 누른 유튜버가 생방송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다음과 같이 구독한 사람들에게만 푸시 알림이 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스프링무트 서버에서 토픽 A, 토픽 B를 설정하여 FCM에 리퀘스트를 보낼 때 FCM에서 토픽 A에 대한 리퀘스트는 토픽 A를 구독하고 있는 유저에게만 토픽 B에 대한 리퀘스트는 토픽 B를 구독하고 있는 유저에게만 보냅니다. 뉴스, 연애, 경제, 스포츠 이런 식으로 토픽이 있다고 과정해봅시다. 토픽 구독은 유저가 뉴스를 구독을 하는 API를 요청을 보내면 Subscribed to Topic 메서드를 통해 뉴스를 구독하려는 유저의 토큰을 전달하여 해당 기기에서 뉴스 토픽을 구독하도록 합니다. 구독 취소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토큰 목록을 Unsubscribe from Topic 구독 취소 메서드에 전달하여 해당 기기에서 토픽을 구독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픽을 통한 알림 전송은 토큰을 통한 알림 전송과 다르게 따로 토큰 값을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메시지에 토픽만 추가한다면 해당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및 로직 정리입니다. 해당 구조도는 파이어베이스 공시문서에 나와있는 FCM 아키텍처 구조도입니다. 해당 구조도에 대한 설명은 파이어베이스 공시문서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번 실습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아키텍처와 로직입니다. 유저가 알림 허용을 누르면 클라이언트인 리액트는 파이어베이스에게 토큰 요청을 하고 바피드 요청 후에 FCM에서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FCM 토큰을 전달합니다. 로그인이 성공한 이후 서버에서는 유저 아이디와 FCM 토큰을 맵핑해서 DB에 저장합니다. 이미 유저에 등록된 토큰이면 저장하지 않습니다. 유저가 특정 시간에 알림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푸시 알림 생성 요청을 하고 서버는 DB에 푸시 알림을 저장해둔 뒤 특정 시간이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림을 전달해줄 클라이언트의 FCM 토큰을 DB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해당 푸시 알림과 토큰을 파이어베이스에 전달합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전달받은 FCM 토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에 푸시 알림을 전송합니다. 구독과 구독 취소의 경우에도 유저가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서버는 구독, 구독 취소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토큰을 식별하여 파이어베이스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로직에서 유저가 알림 요청을 해서 푸시 알림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보내야 하는 알림을 스케줄링 방식으로 FCM에게 푸시 알림 형태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차에서 아키텍처 및 로직 정리까지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 환경 설정과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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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